안녕하세요 스마일 다룩입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저의 수제화분을 소개시켜드렸어요. 크기와 가격과 디자인과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실시간 방송 끝난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모든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세트를 제가 많은 분들께서 써보시라고는 뜻에서 조금 충분한 개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뭐 4개, 5개,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거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하실 때 주소와 성함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 완료라고 문자 주시면 바로 화요일부터 배송이 나갑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번호 손하고 가격만 알려드려요.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장미분이 2개 들어간 15,000원짜리 4개에서 6만원. 이거 제가 그냥 너무 급한대로 이렇게 해두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1번은 6만원, 2번은 사각화분 2개, 4만원, 3번은 콩분, 콩분도 아니에요. 미니분 5개와 주름분 2개에서 7만원. 5번,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5번은 15,000원짜리 화분 4개에서 6만원. 5번도 장미분하고 콩스무스분 2개에서 4개, 4개에서 6만원. 6번, 6번은 이렇게 18,000원짜리 화분 2개, 6,000원짜리 3개에서 5만4,000원입니다. 6번이에요. 6번, 5만4,000원. 7번은 3개, 1만5,000원짜리 3개에서 4만5,000원. 8번도 이렇게 장미분이 들어간 3개에서 4만5,000원이고요. 9번으로 가볼까요? 9번이 어디 있을까요? 9번이 여기 있네요. 사각분과 장미분이 들어간 9번, 5만5,000원입니다. 10번, 10번은 주름분 3개를 넣었어요. 주름분 3개에서 6만원, 아이고 이걸 안 붙였네. 11번, 11번은 이렇게 3개, 3개 들어가서 4만5,000원이고요. 12번, 12번은 이거 4개를 그냥 한 번에 넣었어요. 주름, 주름은 아니고 격자무늬 4개, 4개에서 7만2,000원. 13번, 13번이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네요. 13번, 13번은 1만8,000원짜리 4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만2,000원. 14번, 14번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각무늬, 사각꽃, 예쁜 사각꽃이죠. 사각과분과 장미, 화분이 들어간 14번은 5만5,000원이고요. 15번, 예, 한꺼번에 다 넣었어요. 창분을, 제일 비싼 창분을 3개를 한 집으로 다 보냅니다. 15번, 창분 3개, 제일 큰, 제일 비싼 합은 6만6,000원. 15번이에요. 16번 갑니다. 16번, 사각화분 2개에서 4만원. 16번이에요. 17번, 17번 이렇게 꽃분 2개랑 주름분 2개에서 7만원. 10만원입니다. 18번, 18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섞었어요. 섞어치게처럼 이렇게. 이거 2만원짜리 사각화분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 이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 되게 예뻐요. 이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이거는 여러가지 경험을 보시라고 이렇게 섞었어요. 18번, 7만7,000원입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8번이. 19번이고요. 19번은 18,000원짜리 2개를 넣었어요. 이것도 사이즈 너무 좋았죠? 프릴분 19번 이하에는 2개에서 3만6,000원이고요. 20번이 좀 멀리 가야 돼요. 20번은 이렇게 5개를 넣어봤어요. 이거 15,000원짜리 화분, 코스모스랑 해바라기를 5개를 넣어봤거든요. 5개에서 7만5,000원. 그리고 21번은 3개를 넣었어요. 21번은 3개를 넣어서 4만5,000원이고요. 이거 3개예요. 22번, 마지막으로 갑니다. 22번은 4개를 넣었어요. 예쁘죠? 코스모스랑 해바라기에서 4개를 넣어서 6만원입니다. 너무 빠르게 보신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그냥 실시간 방송으로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번호랑 가격만 말씀드렸어요. 이거 괜찮다 하시면 먼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빨리 찍어서 마음이 급하니까요. 지금 시간도 늦었고 해서 제가 빨리빨리 했으니까 제가 번호당 가격을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